안녕하세요. 비지트입니다. 오늘은 LDS 백신 주사기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중소기업부 장관이 밝힌 백신 주사기는 한국 중소기업의 의지, 삼성의 기술, 정부의 지원 삼박자 결정체라는 이야기는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풍림파마텍은 2월 17일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제약회사의 안전보호장치가 장착된 LDS 최소 잔여형 백신 주사기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3월 중 신공장에 월 1,000만 개 생산체계를 추가 구축해 월 2,000만 개 이상 생산 수출 계획이며 국내 화이자 백신 접종에 맞춰 12만 7천 개의 최소 잔여형 백신 주사기를 무료 기부 예정이라고 하네요. 풍림파마텍은 중기부와 삼성전자가 함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을 통해 단 1개월 만에 안전보호장치가 장착된 최소 잔여형 백신 주사기를 월 1,000만 개 이상 생산 가능한 대량 양산체계를 구축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과 협력해 지난 1월 18일 미국 식품의약국의 동주사기의 사용 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풍림파마텍은 미국에서 1억 8,000만 개, 일본에서 약 8,000만 개 등 각국 제약회사로부터 LDS 백신 주사기 공급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현재 건립 중인 제3공장에도 월 1,000만 개 이상의 LDS 백신 주사기 스마트 공장 생산체계를 추가로 구축해 월 2,000만 개 이상의 세계 최대 규모의 LDS 백신 주사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풍림파마텍은 미국 화이자 백신 접종 6만 명분에 대한 12만 7,000개의 LDS 백신 주사기를 우선 기부한다고 밝히고 해외 수출과 함께 국내 공급도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풍림파미텍 LDS 백신 주사기 FDA 승인 프로젝트는 전임 장관 시절부터 추진된 대중소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의 성공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경우 정부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현황은 18년 114억원, 19년 185억원, 20년 223억원, 21년 250억원으로 증대되는 추세이며 대중소기업이 총 사업비의 70%를 부담하고 정부가 30%를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비용 분담일은 정부 30% 대기업, 30% 중소기업 자부담 40%입니다. 삼성전자는 비협력사 중심으로 포스코는 협력사, 비협력사, 나머지 현대차, LG전자 등 대기업은 협력사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풍림파마텍은 삼성전자의 구미, 광주협력사 공장을 통해 시제품 금형 제작, 밀제품 생산을 지난 연말 연휴 기간 중 4일 만에 완료할 수 있었고 삼성전자는 주사기 자동조립, 설비 제작 지원 등을 통해 풍림파마텍의 자체 생산 계획 월 400만 개, 대비 2.5배인 월 천만 개 이상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것이 이번 지원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여진다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나서 지난 1월 18일 미국 식품의약국의 LGS 주사기의 사용 승인에 신청을 도와주었는데 이러한 과정이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혁명에 가까운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3자 협업 모델은 앞으로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험스, 자율주행자 부부는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모델이자 대기업 역시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정부는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작 프로젝트에 대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래정부가 해야 할 우선 정책입니다. 비지트는 2018년 AI 로봇 소피아가 한국에 왔었을 때 박영선 의원실 주최와 지능정보산업협회의 후원으로 소피아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고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소중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우리의 일상에 파고들지는 않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붐이 막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이번 백신 주사기 역시 스마트 팩토리에는 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링과 AI 기반 공정과정 통제 시스템은 필수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중소기업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기에 삼성전자의 기술 지원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및 행정 도움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험 3박자가 제대로 들어맞아 부가가치가 나온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정부의 역할은 해기업과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기술 등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때 두 기업이 최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문에서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라고 이번 LDS 백신 주사기 미국 FDA 승인 및 대량 생산 소식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